아 왜 그러세요? 조용히 해주세요. 아니 이렇게 하여튼 내일까지 해주시면은 이 손톱은 어떡합니까 앞으로? 아 우와라 지금 바람이 불어서 빼고! 정신 타르세요. 내일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오늘의 최선을 다할거에요. 고맙습니다. 그 다음에는요. 네 마지막 찹을 발라주시면 가을 느낌의 단풍 네일 아티가 완성입니다. 정확히 약 3번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. 잠시만요. 우리 양 한번 보여주세요. 이거 직접 하신거에요? 선생님. 네. 이거 지금 김신선씨가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대요. 엄청 잘했어. 근데 지금 시간이 사실상 3분 안 지났죠? 그쵸. 근데 이게 잘한거에요? 한번 평가해주세요. 너무 잘했어요. 정말 마블 아트가 되게 자연스럽게 아니 김신선씨 이거 조업하셔도 되잖아요. 김신선씨 샵 찾을게요. 집에서 진짜 3분도 안걸리네요. 그리고 승인씨는 어떻습니까? 따라해보니까? 네 진짜 쉬워요. 승현씨의 작품입니다. 진짜 그림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바쁠 때는 잘 못가게 돼서 항상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좋은거 같아요. 공감하시는 분 많을거에요. 오른손으로 할 땐 되게 잘 돼요. 왼손으로 할 땐 다 망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오른손 왼손 그냥 구별 없이 다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거 같아요. 아이들하고도 엄마가 같이 네일아트를 하면 참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구요. 자 그렇다면 재활용 셀프 네일아트 세 번째는 뭡니까? 네. 집에 굴러다니는 신문 네일아트를 보여드릴건데요. 네. 지금 신문이죠. 이 신문이 여러분의 손톱에 아름답게 들어가는 겁니다. 신문의 글들이 아주 작품처럼 여러분 손안에 들어갑니다. 아니 특별한 도구 없이 신문에 있는 그 글씨가 손톱으로 옮겨간다고요? 네. 작년에는 신문 그 자체를 붙이는 스타일이었는데 네. 이거는 물에 적시면 떨어지고 좀 불편하시다고 또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. 아 그래요? 그 단점을 보완한 글자만 싹 빼서 손톱에 바꿔놓는 신문 네일아트를 보여드릴게요. 좋습니다.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신문이 손톱으로 들어온대요. 고객님 어서오세요. 고객님 어서오세요. 네. 내일 하시려고요? 내일 그래요. 이것도 선생님 몇 분 정도 걸리나요? 이것도 3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. 3분 안에 끝내버립니다. 신문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광고 일간지 보면 고충동 600에 월 30이 이런 게 잘못 들어가면 사실 좀 신문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벼룩 신문 같은 거 하면 큰일 나죠. 초세트 나는 요즘에 이야 진짜 우리 여자 스타분들 진짜 관심이 많으시네요. 지금 다 모르겠네요.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어요. 여자분들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? 이거 봐요. 지금부터 설명 들어갈게요. 네. 먼저 연한 컬러를 네. 발라줄 거예요. 화이트나 파스텔, 옐로우 아니면 그린 컬러를 발라주시고 찍으면 더 예쁘고요. 말리는 동안 이 소주장에다가 소독용 에탄올 집에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. 어디 소독할 때 쓰거나 에탄올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을 소주도 가능해요. 소주도 가능해요. 아 정말요? 소주도 가능한데 소주는 조금 더 오래 놔두셔야지만 가능해요. 소주 여러분 마시지 마세요. 손톱에 투자하세요. 양구하세요. 양구해요. 15초 정도 나와주시고 여러분 소주 마시지 마세요. 손톱에 양구하세요. 어디 보고 있어요? 어디 보고 있어요? 걸리는 강의료가 없잖아요. 아무도 안 찍고 있는데 아무도 안 찍고 지금 강의 없이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15초 정도 당겨주신 다음에 그러면 에탄올을 썼을 경우에는 15초? 15초? 소주도는 5분 정도 놔두시면 돼요. 깔끔하네요. 물기를 제거하지 마시고요. 바로 올릴게요. 바로 프로그램이 3개 진행되는 것 같아요. 다 초초 하셔가지고 꾹꾹꾹 눌러주세요. 우리가 밖에서 보니까요. 여기 한 푸로 진행하고 있고요. 저기 너 그냥 이 얘기 안 들어요. 저기 따로 한 푸로 진행되고 있고요. 여기만에 다른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어요. 초집종입니다. 네일킹. 그리고 우리 박정희 씨랑 강호동 어디 갈 데가 없어요. 할 게 없어요 저희들은. 자 지금 에탄올에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고요. 자 지금 에탄올에 넣었던 신문을 빼서 손톱에 올렸습니다. 꾹꾹꾹꾹 눌러주신 다음에 한 몇 분 정도 있어야 되나요? 몇 분은 아니고요. 이게 알코올 성분이 금방 날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꾹꾹 찍어만 주시면 돼요. 한 번 보여드릴게요. 자 여러분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대박. 우와. 우와아아! tactile encado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좋아요 Dz Ten sociale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많이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Kendyl Membro의 strongest 파악이없어.